너 진짜 이거 읽을 수 있어? 네 읽을 수 있는데요. 외조카와 함께 바깥 나들이를 나온 중년의 남자.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조카에게 간판들을 가리키며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어렵지 않게 간판에 있는 글자들을 읽어냅니다. 글자를 읽는 모습에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얼굴로 조카를 바라봅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놀란 이유는 그녀가 난독증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 소년은 어떻게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된 걸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국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언어학자이자 대학에서 교수로 역임하고 있는 정샤오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는 어떻게 하면 중국의 문맥률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중국의 공식 통계 발표에 의하면 문맥률은 2.67% 정도지만 사실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의 상용한 자는 3500자인데 이 문맥률 조사는 3500자를 다 아는 중국인을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쓰는 500자만을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3500자를 다 알 필요는 없어도 중국어를 99% 이상 이해하기 위해서는 2400자 이상은 알아야 고등교육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00자라는 게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살면서 어떻게 일상적인 어휘만 쓸 수 있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간혹 정치 관련 용어나 경제학 관련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뉴스를 500자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신청하러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문서를 이해하고 적을 수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에는 아는 글자 수가 제한된 노인들이나 시골 여자들이 나쁜 사람한테 걸리면 보조금을 억울하게 뺏길 가능성도 존재하죠. 게다가 저 문맹률 통계는 지역 간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베이징 같은 대도시는 여성들도 문맹률이 2% 정도지만 자치구인 시장 같은 경우는 무려 여성의 45%가 문맹으로 500자조차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뉴스 등 중상급 이상의 어휘를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잡으면 70%는 문맹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문맹률을 더 낮출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전통 한자를 간략화한 간체를 쓰게 되면서 예전보다 문맹률이 낮아졌다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었습니다. 이는 정보와 시대에 무척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당장 중국인들은 인터넷 이용을 할 줄 모르거나 혹은 꺼리는 사람이 약 5억 명 정도 되는데 문맹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웹페이지의 정보와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한자를 알아야 하는데 이해를 못하다 보니 인터넷 사용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하면 문맹률을 낮출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 문맹률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글자를 모르는 사람과 제한적으로 아는 사람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방법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아예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 가서 수업하고 아는 한자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자어 학습 어플을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과 머리를 싸매고 출시하여 앱을 설치하고 공부하면 카페 쿠폰을 주는 이벤트도 열었죠. 하지만 이런 시도로도 글자를 배울 수 없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난독증에 걸린 사람들이죠. 외조카도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분명 지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추론하는 능력이나 공간지각 능력은 무척 뛰어났습니다. 루빅스 큐브처럼 각 면을 같은 색깔로 맞춘다던가 퍼즐을 맞춘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웬만한 성인들보다 더 빨리 해결하고 의사소통에도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는 건 힘들어했기에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난독증 치료를 받게 했는데 생각보다 나아지는 속도가 더디고 심지어 아이가 힘들었는지 우울증 증세까지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눈 안에는 한국으로 가겠다고 난리를 치며 떠나더니 최근에 매형의 사업 문제 때문에 중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국에 돌아왔으면 일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줄 알았는데 한국인 국제학교에 보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 국제학교는 제외 동포를 위한 한국인 학교일 텐데 중국인이 입학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원칙상으로는 안 되지만 학교를 수소문한 끝에 받아주는 곳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고 대학도 한국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한국어에 집착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아이가 한국어는 잘하니까 그렇지라고 이야기하더군요. 한국어로는 소설이나 뉴스를 보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화책도 힘들어하던 아이가 뉴스를 보고 소설을 읽는다고요? 저는 누나가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조카 자오웨이와 함께 왕징에 있는 코리안타운에 갔던 날 경악했습니다. 그날은 누나가 동창회를 가고 매형은 주말 근무를 해야 했던 상황이라 제가 웨이와 함께 놀아주고 있었는데요. 웨이가 가고 싶다던 코리안타운에 갔었는데 누나가 했던 말도 있어 장난으로 한국어 간판 밑에 쓰여진 음식점 설명을 읽어보라고 했었습니다. 간단한 간판명이야 읽을 수 있겠지만 이런 긴 설명은 아무래도 읽기 힘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웨이는 정말 유창하게 한국어를 읽었습니다. 순간 놀란 저는 웨이에게 진짜 읽을 수 있냐고 중국어로 해석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웨이는 그 내용을 중국어로 읊어주었고 다른 간판이나 도시 곳곳에 붙은 설명문들도 읽어보라고 하자 웨이는 침착하게 그 모든 내용을 읽어냈습니다. 중국어는 동화책도 읽지 못했던 웨이가 어떻게 한국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혼란스러웠던 저는 인터넷 국가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을 뒤지며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는데요. 네이처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난독증도 문자의 특성에 따라 문제가 되는 뇌 부위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 알파벳 같은 소리 글자를 못 읽는 건 글자를 소리로 바꿔주는 좌뇌 측도의 두정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환자처럼 뜻 글자를 못 읽는 건 모양과 뜻을 연결하게 해주는 좌뇌 중간 전두의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난독증에 걸렸다고 모든 언어를 읽기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국어를 못하는 사람도 오히려 외국어는 잘 읽을 수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같은 소리 문자여도 영어권 화자보다 한국어권 화자가 난독증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영어가 한 의문이 낼 수 있는 소리가 많은 심층성 철자구조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지어도 쓰레기에 지는 가비지로 그 소리지만 지가 지리하게 지을 때는 지하그러피로 주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관습적인 발음들이 많아 소리 문자지만 뜻 문자와 같은 경향이 있어 앞서 뇌의 부분 중 하나만 문제만 생겨도 난독증에 걸릴 확률이 높죠. 반면에 한국은 표충성 문자구조로 한 의문이 낼 수 있는 소리가 훨씬 제한적입니다. 나비, 노랑, 니코틴 등 니은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은 소리가 다양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언어들에 비해 글자와 읽기를 배우기 쉽다는 장점이 있고 실제로도 한국은 난독증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난독증 비율이 12%에서 20% 정도 보고되며 난독증이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교과서를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난독증 비율이 5%도 안 된다고 하며 이 5% 또한 난독증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심군을 포함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농촌으로 갈수록 난독증 비율이 늘어나 본인 자체의 문제 때문에 글자를 습득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의해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죠. 한국어에 흥미가 생긴 저는 우리 학교의 한국어 수업을 청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지만 언어학은 연구 방법이 자연과학에 가까운 학문이라 단어를 소리 단위로 쪼개거나 문장을 통사체 단위로 끊임없이 쪼개는 수형도를 그리는 학문이죠.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컴퓨터의 언어 모델의 딥러닝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연관성이 클 겁니다. 실제로도 언어학과 졸업생 중에서는 해석학과 선형대수를 공부해 전산학과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수업은 우리 학교의 외국어 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학습반 초급으로 몇몇 학생들은 저를 알아보고 왜 여기 있냐고 깜짝 놀라 물어보더군요. 제가 연구 목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는다고 하자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듯 했습니다. 첫 수업을 들었을 무렵 한국어 초급반인 만큼 기초적인 글자 쓰기에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24글자를 가르쳐주는데 저는 당연히 아주 기초적인 글자를 가르치는 줄 알고 또 배울 게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4개가 전부였으며 심지어 영어처럼 파닉스를 심도 있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표충성 문자구조라는 말에 읽는 법이 쉬울 거라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쉬운 줄은 몰랐습니다. 한글 24자로 총 1만 1천여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데 막상 배워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 받침말까지 만드니 조합이 정말 무궁무진했던 것이죠. 저는 한국 글자를 다 떼고 소리에 따라 읽는 법을 배우자 뜻은 몰라도 웬만한 한국어는 다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언어로 자판을 친다고 했을 때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는 한국어처럼 치는 대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병음을 입력해야죠. 중국에서는 한어병음이라고 해서 중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식을 구안했는데 각 한자에 대응하는 발음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중국어를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교재 한자 밑에 병음이 쓰인 것을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자판을 칠 때도 당연히 이 병음이라는 것을 먼저 친 다음에 한자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오라는 발음을 먼저 입력한 뒤 그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는 방식이죠. 그러니 당연히 한국어보다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한국어는 문자 구성 및 전달해서 중국어보다 8배 정도 빠르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언어의 효율성은 당연히 작업 속도에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멀리 보면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 정부에서 2010년대쯤에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가지고 중국의 언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어 국가 표준 워킹그룹을 출범한 적 있는데요. 이 조선어 국가 표준 워킹그룹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휴대용 기기는 물론이고 PC 키보드용 입력 표준과 소스 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해 ISO 국제 표준으로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엄연히 한국어가 있는데 조선어 표준 입력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한국어의 입지를 좁히고 위함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국 측에서도 발빠르게 한글 문자판 표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KT와 삼성전자 측에서도 나락글과 천지인 한글 입력 특허를 개방하여 널리 보편화된 탓의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또 언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를 호시탐탐 노릴지 모르죠. 웨이보에서라면 솔직하게 말하기 힘들겠지만 여기는 해외 커뮤니티니 이런 말을 해도 되겠죠. 저는 현재 언어치료학과 교수와 함께 외국어 학습을 통해 난독증을 극복하는 법에 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외국어 학습을 통해 읽기와 철자를 배운 학생들이 자국어의 언어학습 능력도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를 한국어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 조카는 한국어를 읽을 수 있게 된 후 중국어 난독증이 훨씬 개선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중입니다. 꼭 좋은 결과를 내어 중국인 난독증 아이들에게 한국어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언제나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